과일을 랜덤박스로 판다구요? 10만 과일 랜덤박스? 제가 한번 구매해볼게요. 10만 과일 랜덤박스 구매하기를 누르고 인벤토리에 보관함에서 랜덤박스로 올 과일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. 와 페이지가 게임같지 않아요? 과일 클릭하는 페이지가 괜히 설레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과연 어떤 과일이 올지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우! 10만원 상당의 과일을 결제했지만 12만원어치가 당첨됐어요. 하지만 랜덤으로 오는거라 여러분들 마음에 안들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과일이 나왔다면 어떡하냐구요? 걱정마세요. 바로 다시 뽑기가 있어요. 저는 사실 두번 더 했어요. 당첨된 과일이 뭘지 궁금해서 더 재밌더라구요. 마음에 드는 당첨과일들이 나왔다면 이제 장바구니에서 배송요청란까지 야무지게 쓰고 배송지까지 기인만 하면 끝이에요. 도착했나봐요. 짜잔! 여러가지 과일이 예쁘게 포장해서 소분되어 왔네요. 그렇다보니 못 먹어서 버려지는 과일이 없다는게 장점이에요. 또 당일 경매 당일발송이라 그런지 과일이 딱 봐도 신선하지 않나요? 달아요. 저한테 배송된 망고랑 파인애플과 같은 일부 열대 과일은 후숙이 필요하대요. 망고는 사실 평소에 잘 구매하는 과일이 아니라서 이럴 때 하나씩 먹어보고 좋네요. 저는 보통 대중적으로 많이 먹는 과일 위주로 배송되었지만 평소 먹지 못해본 과일도 랜덤으로 배송될 수 있어서 이런 점은 굉장히 랜덤박스만의 룸이라 재밌는 것 같아요. 보통 과일 살 때 어떻게 사세요? 저는 장볼 때 과일 품종 사실 일일이 신경 안 쓰거든요. 그냥 그때그때 먹고 싶은 과일 사거나 세일하면 사요. 근데 이렇게 랜덤박스로 오니까 구매하는 과일 품종까지 자세히 알려주고 뽑는 재미, 읽는 재미까지 있어서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. 이젠 과일도 랜덤박스로 구매해보세요. 당일 경매 당일배송으로 신선한 과일을 크루트박스 몬스터에서 만나보세요. 당일 경매 당일 간 기지 신선한 과일이 있는 것 같아요.